그 파트를 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이란 뜻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면 일단 토지 플러스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공법이 무엇이냐. 대한민국 법은 크게 두 가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법하고 사법. 이렇게.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익을 보하기 위해서 귀라고 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익을 보하기 위해서 귀라고 하는 법으로서 바로 헌법도 있고요. 그리고 형법도 있고 그 다음에 소송법도 있고 행정법도 있고 이렇습니다. 공익을 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강의로 귀라고 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하는데 공법의 유행에는 이와 같이 헌법, 형법, 소송법, 행정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 공법은 공익을 보하고자 할 때 누가 공익을 보하는 주체서리되냐. 바로 이겁니다. 국가하고 지방자산체 그래 이 국가하고 지방자산체가 공익을 보호해 나가는 주체 세력이 되는데요. 이 공익 신호 주체인 이내들과 우리 국민의 관계를 강제적으로 수직으로 귀라고 하는 법들을 공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공부하게 될 저 여섯 가지 법률은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여 국가 지자체가 개입해서 공익을 보하고자 규제를 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귀라고 하는 법이 바로 여섯 개 법입니다. 부동산 공법할 때 아까 여섯 가지 법률이 있다 했는데 그 법들은 국가 지자체가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해서 공익을 보하고자 규제를 해 나가겠다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저 법들은 공법은 공법인데 행정법적 성격을 띄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공법이 아까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공법은 헌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소송법도 있고 행정법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저 여섯 가지 법률은 공법 중에서도 헌법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은 아니다? 헌법. 이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해가지고 바로 헌법은 전문 그리고 본문 130조 부어치 6조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법인데요. 이것은 바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통치 구조를 기류하고 있는 그런 법이죠. 그래서 저런 것들은 헌법이 아닌 겁니다. 헌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형법은 그 형의 종류하고 제의 종류를 기류하고 있는 법으로서 바로 헌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저것들을 그 형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바로 저런 것들을 형법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법은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이런 것들을 소송법으로 하죠. 저런 것들은 그 소송법이 아닌 겁니다. 저것들을 바로 뭐라 한다고요? 행정법 이렇게 해요. 행정법. 그래서 저 여섯 가지 법률은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여서 이 공적 주체인 국가 지자체가 KBS 규제해가지고 공익을 보호하자는 법으로써 행정법적 성격을 띄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행정법이다. 저 법들은. 부동산에 대한 행정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법을 공부하고 있다. 그 법은 부동산 공법이다. 부동산 법은 여섯 가지 법률로 일단 구성되어 있다. 여섯 가지 개법 법률로. 그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을 보호하고자 여러 가지 사항을 강제로 기록한 법을 공법이라고 하는데 공법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 바 그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도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여섯 가지 법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행정법이다. 그래요? 뭐다? 행정법. 부동산 행정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십시오. 이 헌법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통치 구조를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서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에서 1조부터 130조로 딱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단행본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단행본. 그런데 행정법은 행정법 해가지고 1조부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엄청 많죠. 이런 것들을 담고서 행정법 그래요. 행정법은 다른 법과 달리 단행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법에서 1조, 2조, 3조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행정법이 무엇이냐. 행정법은 바로 이네들을 행정청이라 하는데요. 행정청의 한 행정 작용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법은 다 행정법이라 합니다. 행정청의 한 행정 작용하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법을 다 행정법이라 해요. 이때 이네들이 행정 작용을 가하게 되어질 때 군사 문제에 대하여 규율하게 되어 있다. 군사 문제에 대해서 작용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군사 행정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교육 문제에 대해 행정 작용을 가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법이 있다. 그러면 교육행정법. 이렇게 행정법이라는 것은 단행보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법률을 묶어서 행정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법들은 바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국토인 토지하고 건축 있다고 그랬죠.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가하도록 근거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저 법들은 부동산에 대한 행정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네들이 우리의 토지를 향해서 어떻게 규제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가. 규제를 해서 공익을 보호하고자 지금 저 법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근거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져 있다 해서 부동산에 대한 행정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될 법들은 행정법이다. 이때 행정청에 의한 행정작용하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법들을 행정법이라고 했고 이때 행정작용을 가할 때에 군사 문제에 대하여 행정작용을 가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법이 있다면 그러면 군사인적법, 교육문제에 대하여 행정작용을 가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면 교육행정법, 부동산에 대하여 행정작용을 가하도록 규율하고 있다면 부동산행정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법들은 모두 다 부동산에 대하여 행정작용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행정법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법들은 행정법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청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행정청. 여기 앞으로 이 공법을 공부하실 때요. 행정청 하면 여기 와 보세요. 행정청 하면 국가하고 지방자찬치를 말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무엇과 무엇을 말한다고요? 국가, 지방자찬치. 이걸 먼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국가, 지방자찬치를 행정청이라 한다 이렇게. 그러면 행정청의 반대말을 볼까요? 비행정청이겠죠. 여기 들어보세요. 행정청이 아닌 자. 이걸 비행정청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행정청 하면 누구를 생각하시라고요? 국가하고 지방자찬치. 이거 아주 기본이에요. 국가, 지방자찬치를 행정청이라 한다 이렇게. 국가, 지방자찬치. 대한민국 국가 알죠. 국가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최고 총수. 대표가 누굴까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법에 근거하여 무슨 행위를 했다고 하면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하는 것도 역시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법에 근거해서 국무총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 밑에 또 18명 장관이 계시거든요. 그네들 국무총리 아닙니까? 그래야 이 장관이 법에 근거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면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국가에서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것에서 왜 국가에서 하는 것이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알겠죠? 지방자찬치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은 지방자찬치 하면 크게 넓은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으면 광역자찬치. 조그만 곳에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으면 기초자찬치 그런데 이 지방자찬치라는 것은 십자, 봐보세요. 바로 시도란 말 들어봤죠. 시도. 시도. 대한민국에는 17개의 시도가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특별시, 특별시 또 해서 17개의 시도가 있습니다. 그 시도를 바로 광역자찬치 해가지고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기초자찬치를 시군구를 두고 있습니다. 이걸 지방자찬치라고 해요. 시도라든가 시군구. 그래, 시도를 대표하고 있는 시도사님이 계시고 시군구를 대표하고 있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계신데 이네들이 하는 일을 지자체에서 한다. 이렇게 지방자찬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공부하게 될 법을 부동산공법이라고 하는데 부동산공법은 사법이다, 공법이다? 공법이다. 공법. 공법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공부하게 될 저 여섯 개의 법률을 무엇으로 생각하셔라? 행정법이다. 헌법, 형법, 소송법 아니다. 행정법이다. 이걸 편의상 부동산에 대한 행정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행정법이 뭐냐? 바로 행정청에 의한 행정작용하는 내용을 기록한 법을 행정법 이렇게 묶어들어서 표현하는데 우리가 바로 공부하게 될 법은 부동산에 대한 행정법이니까 이네들이 행정청이 어떠한 것에 대하여 행정작용을 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느냐? 부동산이다. 부동산. 부동산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토지하고 건축물. 그래서 저 여섯 개의 법률은 행정청인 국가라든가 지자체가 우리의 부동산인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작용을 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자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저 여섯 개의 법을 공부하다 보면 행정청을 우리가 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행정청 하면 국가하고 지방자산체가 있는데 국가는 누가 하는 일을 국가로 보는가? 대통령이라든가 국무총리라든가 장관들이 하는 일이 국가에서 하는 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다. 그리고 지방자산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을 지자체가 하는 걸로 보면 생각하면 되느냐? 시도사라든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일단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법들을 공부하게 되면 그네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하여 행정작용을 가하고 있는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국토교통부의 대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옵니다.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일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국토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를 국토교통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것이다고요? 국가. 국가에서 하니까 그가 행정청이란 말이죠. 그 친구가 이 법에 근거하여 이 토지에다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게 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 작용을 한다, 행위를 한다, 행정의를 한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안에 땅을 가지고 있다면,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공익을 보하게 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게 된다라고 할 때 의미적으로 마음대로 규제를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겠죠. 그때 공익을 보하게 해서 심당의 사익을 체매하면서까지 바로 규제해버리면 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규제할 수 있는 그 한도를 규제해 놓고자 이 법들이 존재합니다. 규제를 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법적 근거, 그리고 그 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들,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공법인 여섯 가지 법률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들을 공부하게 될 때 바로 행정청을 바로바로 접하게 될 겁니다. 행정청, 국토교통무장관, 시도사, 시장순위들을 곧바로 접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 공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조금 전에 공익을 보하기 위해서 국가기관과 아니면 지자체 그리고 우리 국민과의 관계를 강제적 수준으로 규제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해 놓고 있는 법을 공법을 했는데 공법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게 될 법들은 부동산에 대한 행정법적 성격을 띄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사자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생활관계를 대등하고 평등한 입장에 설치해 놓고 사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 이걸 사법 이렇게 해요. 사법은 우리 모든 사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을 바로 민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일반인한테 다 적용을 하자 해서 일반 사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인 중에 개인 중에서도 상행위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죠. 그분들에 대해서 특정해서 특별히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법이 있는데 이걸 상법 이렇게 합니다. 상행위에 대하여 상글에 대하여 특별히 적용을 하겠다는 이런 법들을 특별히 하죠. 여러분이 이미 공부하셨을 거예요. 이 법을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이런 법들을 뭐라고 하느냐? 일반법 그래요. 일반법. 뭐라 한다? 일반법 알죠? 그리고 특정인, 특정 행위, 특정 건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을 하겠다. 이런 법들을 뭐라고 하느냐? 특별법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이 상인이 아니다. 상글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상법은 적용하지 않고 우리 개인 간의 어떤 생활관계를 기로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슨 법을 적용하겠습니까? 민법. 그렇죠? 민법. 여러분이 상행위를 한다. 상인이다. 그때는 그 행위하여 여러 가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때는 무슨 법을 생각해야 되냐? 상법. 이렇게. 이때 상인에 있다. A라는 상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법률관계를 형성했다 그러면 일단 상인이니까 상법을 먼저 적용하고 그 법에 없으면 그분도 우리 개인이니까 바로 민법을 적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어떤 건에 대하여 바로 특별법하고 일반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므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고 특별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면 일반법의 규정을 갖다 보충 적용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는 순서는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그 정도 알고 계시죠? 법을 적용하는 순서 법 적용 순서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서로 충돌한다. 그러면 무슨 법을 우선 적용할까요? 거욱 좋아요. 특별법. 이걸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이걸 나중에 보충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만든 법, 과거에 썼던 법 같은 내용이라도 그래서 최근에 만든 법을 새로운 신에서 신법, 과거에 썼던 것은 구법, 입구자에서 구법의 대응과 신법의 대응이 서로 상충한다고 하면 양자 중 무엇이 우선 적용될까요? 그렇죠. 이 정도 나오고 계시죠? 신법 우선 원칙 여기 없으면 구법을 보충 적용한다. 신법과 구법 관계 그다음에 이 법도요. 높은 법이 있고 밑에 있는 법이 있어요 똑같은 우리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르신 있고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도 할아버지, 엄마, 자식, 손자가 있잖아요 그때 그 상하관계 있잖아요. 법도 똑같아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는데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는데 양자의 대응이 서로 상충한다. 그러면 무슨 법, 우선 원칙이 지정될까요? 상위법. 그래서 이걸 먼저 정의하고 없으면 나중에 하위법을 정의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요 3대 원칙. 이건 기본입니다. 법 공부할 때 하시죠 우리가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 공부했으니까요 이건 기본이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하면 상위법 우선 원칙 신법과 국법이 충돌하면 신법 우선 원칙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처하면 특별법 우선 원칙을 조개한다 앞으로 법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 이 부동산 공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부동산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부동산이란 바로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하고 그 정착물 하면 건축물 다 이렇게 가닥을 쳐버리고 우리가 공법 공부할 때는 토지하고 건축물을 부동산이란다 이렇게 공법을 공부할 때 그래서 이 6개 법률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익을 보호하고자 바로 강제로 국가기관 지자체 그 기관과 국민과의 관계를 강제로 규리해서 바로 토지 이용에 따른 또 건축물 건축 사용에 따른 규제를 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법들이 이런 법인데 이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건축물 있다 했습니다 그중에 대표는 부동산이 토지다 그랬고요 이 토지 중에서 또 전체 토지 이걸 전국 토지라는데 전국 토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겠다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란 법률으로서 이게 가장 중요한 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부동산 중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을 건축 사용할 때 규제하자는 일반 법이 있다 그 법이 건축법이 있다 그래서 건축법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 그리고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 건축물을 대규모로 건설 공고할 때 규제하자는 법이 있다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주택법을 한다 그래서 주택법도 바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하는 법으로서 이것도 좀 중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 법이 정말 중요한 법으로 설정이 돼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 세 가지 법에서 총 몇 문제가 나오냐 바로 몇 문제 나옵니까 엄청나오죠 26문제 그렇죠 26문제 세 개 법만 하고 들어가도 합계 안 되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세 개 법만 그래서 세 개 법이 중요하고 나머지 바로 도시갈법 도시 및 주관경법 그 다음에 농지법 이런 것들은 좀 반타작만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이때 공법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 하시고 우리는 사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법을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은 참고로 보시고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셔서 2페이를 한번 볼까요 2페이 보시면 우리가 왜 지금 이 법들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분들이 왜 이 법들을 꼭 해야 되는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부동산 공부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해가지고 여러분이 내년도 합격했다 개업했다 그러면 바로 중개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 갑이라는 중개업자가 있다 개업 중개업자가 있다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다 그때 이 갑이 토지 가지고 있는 소유자다 이걸 의리 매수를 하려고 한다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요 이 친구가 이 땅을 사보려고 한다 그런데 이 A라는 중개업자가 바로 개입해가지고 중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중개를 그래 이 의리라는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인 A에게 와가지고 땅 하나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를 해달라고 해요 2억을 들고 와서 2억짜리 하나 땅을 사서 바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중개를 의뢰합니다 이걸 의뢰인 합니다 중개의뢰인 이때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께서는 이걸 중개를 해주자 한다 그때는 이 토지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 중개의뢰한 의뢰에게 그걸 확인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됩니다 이걸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확인 설명 의무라 이렇게 표현해요 확인 설명 의무라 합니다 그래 이때 여러분이 A라 합시다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라 합시다 그때 만약 이 중개를 성사시켰다 그러면 공짜입니까? 수수료 달라고 하겠습니까? 수수료 달라고 하겠죠 그러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때 잘만 하면 양타 매수인도 여러분이 잡았고 메도인 땅을 팔려고 하는 메도인인데 여러분이 동시 잡았다 그러면 이걸 양타라고 해요 양타 이쪽에서도 중개수수 받고 이쪽에서 받는 것이죠 양타 두 가지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개수수 여기서 100만 원 받았다 예컨대 여기 100만 원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양타 하면 어때요? 계약서만 성사시키면 200불죠 만약 중개수수 계산을 보니까 이쪽에 200이다 이쪽에 200이다 그러면 어때요? 한 건 딱 쓰면 400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원놈 10억짜리 하나 양타 쳤다 10억짜리 이쪽에 매수인 잡고 매든 동시에 받아서 딱 쳤다 A가 중개업자로서 양타 딱 쳤다 그러면 바로 중개수수료 양쪽에 400, 400 잡아와서 800 이렇게 계약서 하나만 쓰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잘못하면 500, 500 그러면 1000만 원 벌죠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죠 이 중개수수를 그와 같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 A라는 공인중개사에게 이 토지에 대하여 법조로 공법상 어떻게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가 또 거래할 때는 어떤 거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가 이런 공법상 이용 규제대형 거래 규제대형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가지고 바로 이 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확인설명 의무라 합니다 중개 대상무대 이 땅에 대한 쓰임새가 공법적으로 싹 규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 이 땅은 이걸로 써 라고 땅의 쓰임새를 미리 행정청에서 정해놓고 있어요 아까 행정청 하면 국가 아니면 지자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면 대표로 국토교통부장이 생각나야 된다고 그랬죠 뭐 또 시도사도 있고 지자체는 그네들이 이 땅 야 이 땅은 이걸로 써 라고 땅의 쓰임새를 미리 정해서 고시로는데요 보니까 쓰임새를 전용 공업적이다 라고 딱 해놨어요 이렇게 전용 공업적 이렇게 토지의 쓰임새를 용도라 쓸용자 그리고 지역을 정해놨어요 이렇게 이걸 용도적 지라는데 용도적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점 제2종 전용주거점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걸 쓰임새를 용도적을 전용공업적이다 라고 따져놨습니다 미리 보니까 이 땅에 대하여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땅을 이용하도록 공법상 규제하고 있는가 이용을 규제해놓고 있는가 이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전용공업적이다 이걸 알고자 할 때는 무엇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토지에다 이렇게 이용을 해라 라고 계획적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걸 보면 돼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공법상 이용제한과 거래 제한의 내용을 법적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하여 무엇을 먼저 발급받아서 체크하면 되는가 이건 알아두세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과거에는 확인은 그랬는데 용어를 바꿨어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걸 먼저 A라는 공인중개사께서는 이걸 발급받아서 체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보니까 국토의 계획법상 토지의 용도적은 전용공업적으로 딱 드러나 있다 이런 땅인데 이 땅을 중개해주게 될 때 을한테 말이죠 을이 그래요 이 애인 중개사한테 나 단독주택을 건축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땅 좀 중개를 해주세요 라고 했다 합시다 이렇게 이런 의뢰가 들으면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중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이 단독주택은요 전용공업적인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놓고 있습니다 규제해놓고 있어 그런데 이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전용공업적인 토지인데 이걸 바로 무턱대고 건축할 수 있다 하여 중개를 의해서 줬다 합시다 그리고 수수료 받았다 합시다 그래 이걸 샀던 중개자를 믿고 샀던 매수련인 을이 이 토지를 2억 주고 사가지고 건축화를 신청했는데 건축법에 따라 바로 건축법상 건축화를 신청했건만 살게 되면 단독주택을 건축화했다 해서 제출했는데 그 건축허가권자인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인 애들이 보니까 이게 그러면 단독주택 건축화 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단독주택은 이적에 있는 땅은 건축 못한다라고 규제하고 있는데요 대표로 전용공업직 전용공업직은 아주 심란한 공장만 건축해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다는 단독주택을 건축하지 못하더라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용공업직뿐만 아니라 유통상업직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지역은 법적으로 단독주택 건축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험에서도 출제된 바 있는데 다음 우리가 그걸 공부합니다마는 이와 같이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할 수 있다 이어서 중개업자가 바로 중개를 해서 줬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중개업자 믿고 그걸 매수해서 건축을 하려고 허가시게끔 불허가받았다 그러면 누가 손해 입었습니까 우리 손해 입었죠 이거 절대 단독주택 못진데 말이죠 그때 그에 따른 책임을 다시 묻습니다 너를 인하여 손해 발생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쳐라 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이 책임을 지지 않고 깔끔하게 중개를 해서 중개수수를 수수해 나가려면 이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무슨 법을 우리가 공부하냐 부동산 공법 국토개법 그리고 건축법 이런 것들을 쭉 통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어서 실무으로 나가가지고 활동을 할 때에 이 의무를 중개 의뢰인인 자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의무를 수행해 나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공법적 지식을 습득해 가고 있다 이 의무를 전부 대행해서 중개력의 재산상 손해를 약입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책임을 지지 않고 깔끔하게 중개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확인설명을 하고요 확인설명을 다 이행했습니다 라는 서류도 만들어서 이 자에게 배부를 해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그 복사본을 복사본을 사본이라고 하죠 복사본을 이 업자는 3년간 사무실 했다 보관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게 다 써놨죠 그런 확인설명을 충분히 이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우리는 이 법들을 공부한다 이 법들은 부동산 법적 지식은 실무으로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 지식을 많이 알면 할수록 토지 같은 것들을 중요할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실물을 이해할 때 중요한 법들이니까 비록 아직 중개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어서 지금 실무으로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이 부동산인 물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확인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만이 이 법들이 좀 흥미로워질 겁니다 자 그래 그 3번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네 번째 고동산 법 시험법에 해당하는 6개 법률 재전 목적을 이렇게 비교해 놓고 있죠 우리가 이 6개의 법률을 공부하는데 이 6개의 법률은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걸 목적을 통해서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음에 진도 나가면서 우리가 살펴보죠 오늘은 그 내용까지 살펴보면 너무 확대되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법률 이 법은 전공에 있는 토지를 아까 국토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 법의 적용 공간은 국토입니다 전국의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공간이 국토라 했지 않습니까 국토는 남쪽에 있는 땅만을 상장하고 있다 이렇게 아십시오 남쪽 이 법률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률 효력은 휴전선을 넘어서 북측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국토는 남쪽 땅만을 상장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남쪽에서 적용하게 한 이 법이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인데요 이 법보다 이 법보다 이 법률보다 더 상위 법인 대한민국 헌법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기종도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한민국 영토를 북측 땅까지 다 상장해서 대한민국 영토를 설정하고 있지만 그건 선언적 규정에 부과하고 이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의 적용 대상 국토는 남쪽 땅만을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세요 이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은 국토에 대하여 적용이 되는 법으로써 우리가 이 국토를 이용한다 이 국토를 들여다보면 여기 보세요 국토를 들여다보면 필지가 다 나눠져 있어요 이 필지 이 필지 이렇게 땅들이 다 구역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석대말로 땅 주인들이 따로따로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 주인들이 그래 대한민국 토지는 전체가 다 국가에서 있답니까 우리 국민에게도 소유권을 인정하는 나라입니까 우리 국민에게도 소유권을 인정하는 나라죠 개인사자 개인의 소유 사유재산권 인정하는 나라입니까 이 필지에 대하여 뭐 A가 땅 주인이고 B가 땅 주인 수도 있겠죠 뭐 국가 땅도 있고 말이죠 국가가 소유했으면 국가 땅 지자체가 있으면 지자체 땅 뭐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개인들 땅 있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때 이 국토를 이용하게 될 때요 이용하게 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용할 때는 산하고 산지라고 하죠 논이 있죠 농지는 주로 이거 하면서 보존하면서 이용을 하게 돼요 보존의 반대가 뭘까요 반대란 말이죠 그런데 대응되는 용어 개발입니다 개발 파에서 금을 주고 산 가지고 이걸 개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토를 이용할 때는 크게 이렇게 산지하고 농지는 보존토로 하고요 나무 땅은 이걸 허용합니다 개발 개발할 때 상가 주택 공장 이런 것들을 건축해서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국토를 이용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보존하면서 이용하고 하나는 개발하면서 그럴 때 무격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면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맞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력일까요 계획이겠죠 야 그래 이때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을 토지를 대상으로 수립한다 해서 토지 이용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토지 이용객 이때 이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게 좋을까요 1. 우리 일방 사인들 국민들 개인들이 만든다 2. 공익 실현을 주체인 행정체에서 만든다 누가 만든 게 좋을까요 계획을 만들고 행정체에서 만든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 행정청 아까 국가 지방자찬체가 있고 국가 하면 대표로 국토교통부장관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 라든가 지방자찬체인 시도사 시도사 이네들이 행정청으로서 계획을 만들어서 바로 그 계획에 맞게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전체 국민들의 행복과 이익인 공공증진을 통하는 데 바로 더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이 토지용 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계획을 이네들이 만든다에서 행정계를 합니다 그래서 선 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에 맞게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자 그래서 전체국민의 행복과 이익인 공공유증진을 도모해 나아가도록 하고 국민의 사무치를 향상케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입니다 선 계획을 수입하고 그 계획에 맞게 이용을 규제해서 전체국민의 행복과 이익인 공공유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사무치를 향상케 나아가도록 하겠다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무슨 법이다 국토 계획법이라 합니다 이때 이걸 이용케 할 때 여기 봐보세요 이 땅 보니까 A가 땅층입니다 이 땅 보니까 B입니다 이 땅 보니까 C입니다 그럴 때 자기 땅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을 하도록 한다면 개인의 이익 이걸 사익이라 하죠 사익은 각각 극대화시켜 나갈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봐보세요 여기에 A, B, C, D가 있는데 또 뭐 E가 있고 F, G가 있다 합시다 그래 내가 소유자니까 내 마음대로 나의 사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땅을 이용하겠다라고 방치한다 합시다 법에서 규제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A, 가장 먼저 들어와서 여기다가 단독택을 멋있게 져가지고 전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라는 땅층이 자기 땅이라 해서 개발에 들어가는데요 여기다 연탄공장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탄재가 나라고 날칩니다 그럴 때 B는 자기 땅이라고 해서 자기는 연탄공에 근무하다가 땅급에서 사장이 돈 좀 번다 싶어서 자기는 연탄공을 건축해서 이용을 하도록 한다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내 땅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럴 때 사익이 극대화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이분이 너 왜 이 이상한 금을 공장을 건축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니 라고 날마다 아침전으로 나타나서 시비를 거면 시비를 거는 에이도 기분 좋을까요 기분 더러울까요 저녁내 잠 못자고 시비를지 않겠습니까 시비를 당하는 이 연탄공장을 운영하는 비란 땅춘도 기분 졸리 맘모하죠 날마다 시비를 건데 누가 좋겠습니까 서로 간에 불편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그렇죠 그래서 서로 금을 어떻게 행복할 수가 없죠 행복할 수가 서로 힘들단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해당했는데 서로가 또 불편하다 그러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가 나타나가지고요 자기 땅으로 여기서 여기다 바로 모텔을 건축해서 운영한다 합시다 또 여기에 있다는 이 땅쥐는 저 제이라는 사람인데 쟤는 유흥전을 만들어서 운영한다 합시다 여기 땅쥐는 아파트 크게 건축해서 분야해서 팔아먹었다 합시다 그러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미리 공익실주행 행정청에서 토지용계를 만들어서 계획적으로야 여기는 주거적으로 써라 여기는 상업적으로 써라 여기는 공업적으로 써라 여기는 보전하자 녹지로 이렇게 미리 계획을 만들어서 정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택은 주택끼리 모여들고 공장은 공장끼리 모여들어서 크게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이 토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우리 개인들이 이렇게 한다면 하겠습니까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 그 권한을 이네들한테 주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를 문서화시켜 놓고 있는 것이 이런 법이에요 문서화시켜 놓고 있는 것이 그때 그네들이 할 때에 바로 막무가를 하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장이 저 모자가 됐다 시도사 모자가 됐다 그러면 이네들도 결국 사람이라 감정에 휩쓸지 수가 있기 때문에 야 너희들이 그런 권한을 행사할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쳐서 이렇게 해라 그래야 바로 합당하다 볼 수 있다 해서 그 근거와 그 절차를 상세히 기로하고자 하는 법들이 이런 법들이에요 그래 국토개법은 그런 내용을 기로하고 있습니다 국토를 이용할 때는 미리 행정청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대로 이용하도록 기준을 해놓을 테니까 그 계획에 맞게 이용을 해라 이용할 때는 그게 보장할 것은 보장하고 개발할 것은 개발을 허용할 테니까 그렇게 이용을 해야만이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증진해 나갈 수 있다 이걸 공공복리 증진 공익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사 뭐 지를 향상케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다 보면 계획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계획들은 다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수입되니까 토지용계 수입할 때는 행정체수로 하니까 행정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광역 도시계기니 도시군계기니 지구단계기니 등등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 계획들을 만들 때 누가 만들도록 되는가 법적으로 만들 때는 어떤 내용을 담아서 만드는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용을 할 때 어떻게 이용하도록 돼 있는가 이 땅은 상업용지 이 땅은 추구용지 이 땅은 녹지공간 등등 이렇게 이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용도제락해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국토의 계획 미드나 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개발법은 이런 법입니다 이 국토 내에서 국토 내에서 바로 새롭게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그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그 개발 절차를 개발 절차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이에요 도시개발사업 지금 여기 개발되어 있지 않는 야산 논밭이 있다 그러면 그걸 딱 찍어가지고 계획적으로 여기 뭐 딱 딱 기반적인 도로 쫙 넣고 초등학교 중학교 또 만들어서 여기에 여기는 아파트 여기는 상가 등등 이런 걸 계획적으로 건축해서 바로 이 도시를 쾌적하게 새롭게 만들 때 적용하자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합니다 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요 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토지 계획정리사업에 가지고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논밭을 딱 해가지고요 다 밉니다 싹 밀어가지고 새롭게 기반적인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들어서 쾌적한 이 공간을 조성하는데 이걸 현행법에서는 도시발사업 그래요 이 도시발사업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았던 그 땅을 밀어서 쾌적한 도시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 이 사업을 도시발사업이라고요 이 도시발사업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역을 칭하는데 그 구역을 도시발구역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봐보세요 도시발구역을 먼저 진행합니다 동탄이기 신도시 내포 신도시 이렇게 세종시 이렇게 그 사업장을 딱 진행해요 그 사업장을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안에서만 봐보세요 이 구역을 진행해서 이 안에서 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만 특별히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 이런 지역에서는 도시개발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특별히 적용을 하겠다는 이런 도시개발법 이것들을 특별법 이렇게 표현을 볼 수 있어요 아까 봐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은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이라고 그랬죠 여기 봐보세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은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입니까 이런 법을 일반법 그래 일반법 도시발구역 지정해서 이 안에서만 도시발사업할 때 적용했다는 법이 도시발법이라고 있어요 그럼 봐보세요 여기서 도시발구역 지정해서 도시발사법한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도시개발법도 적용되고 국토의 계획 및 법률도 적용되겠죠 국토의 일부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도시개발법도 적용되고 국토개법도 적용되는데 양자중 무슨 법을 우선 적용해서 도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할까요 무슨 법 도시개발법 오케이 그래 도시개발법을 먼저 적용해서 도시발사업을 진행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면 일반법적 위치를 취하고 있는 국토개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체려면 된다 이렇게 그래 여기서 특별법인 도시발사업을 먼저 적용하고 일반법은 나중에 보충 적용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이 도시발사업에 의해서 바로 세종시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네포신도시도 만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장에서는 주로 무슨 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냐 도시개발법 이때 개발할 때요 이 안에 있는 땅 논밭을 싹 밀어가지고 예쁘게 만듭니다 봐보세요 예쁘게 만들어서 딱 땅을 만들었는데 바로 주택건설용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주거단지의 조성사업을 했다 이렇게 하고요 상가를 질수는 땅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냥 상업단지 조성사업에 이렇게 표현하고 아니면 도로 샥 뚫어가지고 크게 시가를 만들어서 땅을 만들어서 내놨다 그러면 이걸 시가주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 도시발사업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 사업을 할 때 방식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여기 있었습니다 논밭 그런데 이 안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래 이때 여러분한테 땅값 주고 법적으로 넘겨 받아갑니다 사업시행자가 그때 넘겨받을 때 좋게 땅값 주고 넘겨받은다 협의양도 그리고 여러분이 넘겨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법적 절차가 걸쳐서 강의로 재산을 뺏어가는데 이걸 수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로 큰 도시 만들 때는 수용방법을 통해서 해요 세종시라든가 네포신도시 동탄위기신도시 판교신도시 이런 걸 만들 때는 바로 수용방식을 통해서 사업합니다 수용방식은 강제로 법적 절차가 걸쳐서 소유권 보상처리하고 소유권 빼다서 시행자가 뺏어가지고 논밭 이뤄서 개발해서 분야에서 나가는 방식을 수용방법을 하려 그런데 여기에 논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소유권 뺏어가지 않고 그도 나누고 소유권 그대로 뺏어가지 않고 그도 나누고 사업을 통해서 예쁘게 도로 만들고 해서 다시 땅 줍니다 개발 끝나고 그때 박가줄환 땅 짓자에서 환지방식을 표현해요 환지방식 여러분이 땅 받았다 그러면 받아서 거기다 주택을 짓는 땅이면 주택 짓고 상가 짓는 땅이면 상가 짓고 도시를 조사합니다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걸 환지방식 그래요 환지방식 그리고 수용방식은 땅 내놓고 돈 받는 방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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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방식 그 절차를 기록하는 것이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리고 도시밑 주광경정비법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밑 주광경정비법 이런 법이에요 이미 기존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 도시 이렇게 기존 도시가 있다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등등 이런 도시가 조성이 되어 있다 도시가 조성되었는데 이 안에 조성되어 있는 공간 보면 어떤 지역은 주거지역에서 주택이 쫙 있고요 어떤 상업지역에서 상가가 쫙 있고요 어느 지역은 공업지역에서 공장이 쫙 있다 이거 어때요 건축 사용해서 이용하면 노화되겠죠 노화되면 이용하기 힘듭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노후 분란건축을 밀집해 있는 그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밀어가지고 다시 도시를 살려내는 이런 사업 이걸 정비사별합니다 정비사업 이 정비사별 때 적용을 하게 한 법이 도심의 주관경정비법이에요 도심의 주관경정비법 이 도심의 주관경정비법은 바로 이렇게 새롭게 그 도시를 정비할 때 적용되는 법으로써 그 도시를 정비하는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약적으로 정비사업 이렇게 합니다 정비할 때 정비할 때 그 정비를 해야 할 장소를 찍습니다 그 장소를 정비국이다라고 증거시합니다 정비국 노호 노호블랑춤 밀집에 있는 지역을 찍습니다 이때 노호블랑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축물을 건축했다 노호블랑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한옥일까요 이렇게 철근 콩쿠터로 된 집들일까요 한옥은 아니겠죠 그러겠죠 한옥은 거의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 새마루 운동을 하면서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철근 콩쿠터 이런 철근 콩쿠터로 된 이 집들이 바로 노호블랑춤으로 전락을 하면 이렇게 신규로 여기다 건축했다 그랬다면 최소한도 몇 년 사용하면 노호블랑춤으로 전락해서 사용하는데 위험성이 있으므로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걸 부수고 다시 밀어서 재건할 수 있느냐 보통 이 정도는 지나야 돼요 사십니다 최소한도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시골 어느 읍면책에 가봅시다 읍면책에 군제에 가보면 읍면책에 가보면 이런 거 사십 년 정도가 없어요 옛날에 한옥지 밀어서 그냥 대충 나무 박아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시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장비사업은 주로 도시공간소에서 합니다 도시 도시 우리나라에서 도시공간소에서 이런 철근 콩쿠터의 건물이 탄생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들이 막 도시의 후에 우축성격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은 조선시대 아닙니다 고래시대 아닙니다 일제시대도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런 것들을 도시의 때 하나씩 세우기 시작했죠 철근 넣고 콩쿠터 지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 정권 잡아서 했습니까 60년대 그래 이런 것들이 도시에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7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 70년 80년 90년 2000년 2010년 그러면 지금 40, 50년대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밀고 다시 도시를 정비하자 이걸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비사업 그래 정비사업은 뭐가 있는 장소를 포착해서 한다고요 노후 불량주 노후 불량주 되려면 최소한 몇십년 지나야 된다고요 40년 그런데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지금 감옥가 있는데 그분 들어오고 나서 야 빨리 좀 앞당겨서 사업을 하도록 하자 해서 지금은 수치를 20으로 앞당겨서 20년 20년 그래서 20년 이상 30년 보면서 그거 보니까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노후 불량주 판정해서 부시고 하도록 하자 이렇게 그 기간을 좀 단축시켰는데 그 이제는 40년 되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걸 지정해서 이 안에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때 이 정비사업도요 세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달동네를 뜯어고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걸 주관경 개사사업 다음에 우리가 공부합니다만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지역 달동네가 아닌데 노후 불량주 밀집혀있다 그리고 오래된 상가건물이 밀집혀있다 오래된 공장 봉정장 밀집혀있다 그런 적을 깨끗이 밀어가지고 다시 재간한 사업인데 이걸 재개발사업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박정희 정권시래 바로 아파트 단지 조성해서 농촌에서 입된 윤구 바로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막 밀어가지고 바로 대단지를 만들어서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때 아파트 건축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고 우리 국민들 아파트 문화에 대해 익숙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 크게 대규모로 건설 공급을 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어요 보통 5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5층 그리고 연탄층 그리고 없는 자들만 집어드는 거죠 그래서 평수란 말 써서는 안 되지만 평수는 보통 11평 13평 15평 17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는 서민들 그것 다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런 것들이 이제 4, 50년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걸 부수고 다시 세우자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걸 재건축사업이라고 이런 세가의 사업에 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결제를 상세히 귀로 해놓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인가 도심이 주강정비법 도시정비법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정부를 통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조합은 또 누가 되는가 조합에 대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잠시 하고 잠시 쉬었다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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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